사랑해! 80점! 87점! 80점! 87점! 야 근데 이거 진짜 87점이야 자 시작! 아 좀만 좀 뒤로 오세요 뒤로 오세요 정신이 넘어왔어 야 쉬지 말고 동근아 야 광수야 와라! 왜 놀리면서 뒤로 수동이 어딨어? 뒤로 수동이 어딨어? 뒤로 수동이 좋아 뒤로 수동이 좋아 좀만 울려해서 좀만 울려해서 가슴을 살려서 손가락 사이 고맙나 가슴을 고맙나 가슴을 고맙나 가슴을 고맙나 가슴을 우리의 총 이글러넘쳐 어떤 대중 어떤 대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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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글러넘쳐 티포 이글러넘쳐 좀만 울려 좀만 울려 좀만 가슴이 너무 하나도 이렇게 다 다 이렇게 다 다 다 이렇게 잡수 났다 잡수 났다 잡수 났다 잡수 났다 잡수 났다 자 그만 그만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점수 야 점수 17점이 안 넘으면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어떻게 아 미쳤나 나는 우리는 그냥 먹어도 돼 나는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아 어 라면 종국이는 만약에 이거 먹잖아요? 오늘 밤에 새벽에 끝나도 운동하러 가 아 너무했다 진짜 야 근데 무조건 먹어야 돼 이거 아 맛있다 저희 콜라 좀 더 주세요 형 라면 좀 드세요 너 먹어라 아 같이 먹어야지 형 야 야 저 식 야 이거 어떻게 와 진짜 종국아 너 진짜 음주 먹을지 모른다고 아 아 편식 왜 이거 어떻게 되냐 왜 젊어서 먹으러 아 아 자 간지럽게 가끔은 한 번쯤 야 진짜 존경기 우리도 불편하겠다 정말 형이 눈치 없이 시킹하면 낀 것 같아요 여행이나 계획이나 수동여행을 하고 눈치 없이 시킹하는 친구도 있잖아 운전해줘야 친구 저기 노래 한 곡 합시다 아니 뭐 우리 내가 저기 그 김종국이 모창 똑같이 합니다 내가 어려운 착각인데 네 김종국이 노래 한 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울바